아 진짜 토스 좀 제발 이거 취소할게요 아 이거 안되겠다 게임 어 스트레스 받아 어 잠깐만 열받아 롤이나 할까? 아 롤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보단 아니야 차라리 6에서 같은 팀원이 나한테 못한다고 욕하는게 더 덜 화나 토스 계속 걸리는 것보다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아니 내가 다른 종족으로 해도 토스를 만나는게 싫은거야 그냥 토스전이 싫은거에요 저는 토스전 토스전은 재밌는 양상이 잘 안나와요 토스를 상대하는 내 플레이 자체가 토스전 자체를 싫어하는데 매칭이 자꾸 토스 걸리는거 여기서 만약 토스 걸리면 그만할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 고민좀 해보자 이건 진짜 게임이 이상해 아니 그냥 토스 유저가 많아도 뭐 솔직히 매칭해서 뭐 한 세 번 토스 만나면 저그테랑 걸리게 이렇게 매칭을 시스템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아 이거 봐 아니 그냥 주구장탄 토스가 걸리니까 열받은거라니까 무슨 무슨 내가 토스점만 하러 이 게임합니까 에? 아니 하루에 한 4번 5번 했으면 됐지 무슨 몇번을 주는거야 토스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아 진짜 마지막 해보고 이건 진짜 운명이라고 받아들일게요 아 아 시발 안할께요 역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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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게임이 엇 토스 크랩 도대체 몇 번을 취소했는지 모르겠다 아 어 어 어 스트레스 받아 悟, 꿁 토스가 아님에 감사하게 진짜 공감된다 까로 갔던 건데 와 진짜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났어 아 진짜 개공감된다 진짜 흐흐흐흐흐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이 사람 아 나갔어 그냥 아 얘 채팅하고 있던 거였어 게임 안하고 아 뭐야 나도 토스정거린단 말이야 그러면 아 게임 안했어 진짜 아 진짜 왜 그러냐 그냥 게임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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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